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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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지금 벽 채우고 있거든요? 예예예 진짜예요 지금 없을다니까요? 그니까 빨리 혹시 미소님 지금 10개라도 못 구하세요? 저희 10개를 못 구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 팀이 너무 안전해가지고 땅키로 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예예예 그래서 지금 모으고 있어요 모으셔서? 네네 홀만 없애주시면 저희가 맨틀 또 다시 없애줄게요 돌이요? 예 돌은 없애 쉽죠 그럼 이따가 다시 제가 하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쪽 진짜 팀 분열됐는데요? 그 낚시 낚시 아니야 진짜 맨틀이 깨졌어요 저쪽 네? 맨틀이 없어졌다니까요 삼성님 쪽 진짜요? 예 홀 오 1대1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한테 삼성님 쪽 이거 없애달라고 하거든요? 멜망이에요? 아니요 아직은 아닌데 살짝 없어졌어요 예 그 맨날 양댕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 제가 혼자 가서 삼성님 쪽 돌 없애고 올게요 우리 어차피 에메랄드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저 믿음이요 저 믿음이요 저 믿음이요 사은 네? 여긴가? 믿음? 믿음 세요 믿음 믿음 근데 저번 시간에 저 사람이 계속 있었는데 밑쪽에 있다고요? 저 사람만 계속 나무님 어디갔어요? 뭐가 있다고요? 저 땅에 떨궈가지고 지금 아이템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다 거기다 찾았어요 저희 국가 하도 없어요 지금 무방비 상태에요 어? 국가 지금 아무도 안계세요? 저 지금 갑니다 오케이 다이아 나왔구요 응? 형도님 나무 얼마나 캐셨어요? 네 지금 한 세트도 못해 괜찮아요 빨리 캐셔야 돼요 빨리 30개 30개 다른 국가 구경하시지 마시고 아 구경을 안하는데 네네 나이스 비 죽으시지 마세요 비가 그 정글나무 캘때 요령이 있어요 어느거죠? 돌아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계단 형식으로 그러면은 싹 캐지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아무한테도 안 들키게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뭔데요? 제 방송을 보고 계시면 돼요 지금 여러 사람들의 했던 아이템들을 다 쓰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아 잠깐만 여러분 저거 하늘 보세요 저쪽 개높은거 하나 있거든요 타워? 저걸로 우리한테 내려왔나봐 아까부터 아 그 한가운데로 내려오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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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작전 아니에요? 저거 저걸로 왔었어 우리한테 접니다 접니다 저걸로 우리한테 왔었네 저거 하늘에서 계속 아이 저거 선행 아이 눈곱니 쪽이구만 그쵸 저기서 왔네 나도 지금 어 저쪽이 누구쪽인지 모르겠지만 저기를 쓸거거든요 아 진우님 지금 미소님 가신더가 선행이 멸망하시는 진우님 작전 아니었어요? 네네 여기 선행이 멸망한대거든요 그냥 작전은 돌고 도는거에요 예 예예 작전은 돌고 돌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저쪽이 프로님 팀인가? 프로님 땅이었겠죠? 프로님 땅으로 이동할거에요 네 좋습니다 그 딱딱 섬을 거쳐서 날아가셔서 그렇죠 돌도 많이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사다리가 만들어야겠구만 어 저 앞두고 저에요 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양띵님이랑 둘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에 한정 조금만 파놓을래요 이일까요? 저희가 100% 이겨요 자원 조정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쵸 지금 자원 다 캐고 계시죠? 다른 분들 네 두 분이서 캐고 계신거죠? 저요 저요 오케이 화타님 화타님하고 유라님 아 나도 나무캐러 가고 싶은데 저희 땅이 지금 무방비가 돼요 네 그냥 지키고 계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우님은 계세요 그냥 나무가 예 이제 없어요 예? 저 나무 지금 37개 있습니다 지금 사다리 18개랑 버튼 28개가 제 나무의 끝이거든요 아 저 저 나무캐러 가야될거 같은데 삘이 아니에요 근데 에메랄드가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나무캐러 갈까요? 아니 지금 면 하나 반 반 정도만 남아서 서른 뭐지? 홍도님 혼자 캐셔도 될 것 같아요 할 일 없으신 분은 아 다이아도끼로 철도끼로 캐고 계시죠 아 맞다 나무 좀 많이 캐셔야 되는게 여기 프로님 땅에 있는 것도 그거 해야 되거든요 네 홍도님 네 지금 나무 한번 수급하시고 가세요 네 그리고 철도끼로 바꾸고 가세요 철도끼로 나무 수급 철도끼로 바꾸고 가세요 철도끼로 바꾸고 가세요 여러분 이정도 높이보다 훨씬 높아야되죠 지금 제거 보세요 지금 보고있습니다 어디까지 갈래면요 저기 여기서 삼성님네까지 첫번째 상자에 놓겠습니다 홍도님 최대한 높으면 좋아요 최대한 높으면 도끼 많이 만들어갔어요 철도끼 여기 라무님 여기 이런 생각은 저쪽에서 이렇게 올 생각은 모르겠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저 어딨지 정성들여서 그죠 정성 개들이고 있어요 저거 구름위까지 올라가보셔야될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너무 먼가 저쪽까지 저 철 어디인지 아는 사람 한번만 님 두렸잖아요 한번 떨어져볼까요? 근데 여기 사다리 만들어야되요 사다리 만들어야되요 사다리 만들 나무 혹시 있나요? 아 죄송해요 사다리가 어 후추가 이제 폭발을 시키고 있네 어 갑니다 아무래도 TNT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창고에 네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창고에 나무 몇 세트 있대요 원목 원목 아니면 그걸로 없어요 없어 홍보님이 놓고 가시지 않았나? 37개 37개? 어 아니야 간다 어 될거 같은데 여러분 저게 될거 같아요 아니요 저도 공격 될거 같아요 아 진짜요? 나무님 저 그걸 양을 몰라가지고 님이 와서 하시고 가셔야 돼요 어 보이시는 분? 아 지금 뭐야 지금 뭐라 해야되지 어 될거 같은데 어 될거 같은데 어 될겠다 되겠다 된다 지금 양띵이 좀 TNT가고 한명 더 계시네 총알 타다 뭐야 못바라 못바라 못받다 못받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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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프트 바로 시프트 좋아요 좋아요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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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바로 막혔는데 네 뭐야 밤블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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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이고 이런 아 아깝다 괜찮아 밤블럭인거 괜찮아 저희 맞아요 나무 나무 어디상자에 있어요 첫번째 여기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삼성님꺼 벽을 다 오늘 없애는데 에메랄드 다 투자하죠 어쩔 수 없을거 같은데 그냥 이거 한번더 그냥 공격권 탈게요 네 이제 에메랄드 한개 남았어요 네 그리고 나무 땅굴 장인이 신 없겠지 나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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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굴이요 마이크 안좋으셔서 지금 끄신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소님 예 미소님 예 제가 지금 양띵님네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 미소님을 우승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양띵님네 그게 연기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양띵님네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 서치권이 없어서 방어하고 있거든요 누구 연기하시는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세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까까지만해도 저를 공격하시더니 그 양띵님이 배신했어요 예? 양띵님이 저를 배신했다고요 왜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갑자기 저를 배신했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 공격 아까 계속했잖아요 저기서 근데 배신을 했다니깐 근데 양띵님이 저희팀거 다 세베갔어요 멘틀같은거 아세요? 다 세베갔다고요? 예 저희팀 이제 없어요 저희도 없어요 자원이 서치권 누가 산거에요 제일 마지막에 산거 전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자원을 이제 다시 모으고 있거든요 양띵님이란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자원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네 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지금 수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미소님을 우승시켜드리기 위해서 양띵님을 괴롭히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수비밖에 할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요 지금 미소님네 지금 집에 계신가요? 예 양띵님네 같이 가서 칼싸움이라도 하는거 어때요? 칼부림 저희 다이아 세트도 없어요 어떻게요? 저희 다 털렸잖아요 아까 보셨죠? 저희 다 죽는거 삼성님이 아까 걸고 왔는데 제트팩 먹으셨는데 제트팩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저희가 제트팩 먹었다고요? 저희 안먹었어요? 아까 저 떨어진거 삼성님이 챙기신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안먹었는데요? 그거 누가 먹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요? 냄두 치신거 아니에요? 냄두 쳐서 먹은거 아닙니까? 아니요 서치권 산거 누굽니까? 저희는 지금 기지에 있어요 서치권 사신거 누구에요?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지금 계속 그거 자원 모으고 계속 기지에 있거든요? 계속 공격을까봐 둘이 연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여태까지? 미소님 예 연기 아니에요? 양띵님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연기 아니에요 진짜? 양띵님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둘이 배신이 이렇게 된거죠? 아니 양띵님이 배신을 쳤다니깐요 어떻게 배신을 쳤는데요 양띵님이? 몰라요 갑자기 저희 팀이 먼저 배신했다고 왜 저희를 공격했어요 왜요? 미소님 그리고 저희집 두겹 깐거 미소님 아니세요? 저희에요 왜요? 왜요? 삼성님이 먼저 저희팀 공격했잖아요 양띵님도 깠어요 근데 둘 다 깠어요 양띵님껏 제가 깠는데 저밖에 안깠는데요 저도 깠는데요? 양띵님껏 저밖에 안깠는데요 아니 저는 그 뭐지? 양띵님 벽에 사이에 공간이 비었잖아요 예 거길로 들어가가지고 벽 까고 왔거든요 그래서 맨틀밖에 안 보였거든요 맨틀만 남았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맨틀을 바로 깔 수 있거든요 근데 깔 상황에 저희 죽었어요 바로 깔 수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기반함이 두개가 있어요 저희 어 진짜요? 이 기반함이 두개가 있거든요 근데 서치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에메랄드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저희한테 기반함 주시면 저희가 없앨게요 그러면은 네 제가 왜 공짜로 달라는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 상황에 저희 상황에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예 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으고 오세요 네 모으고 열개 모으고 삼성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예 예예 삼성님 여보세요 예예 일단 에메랄드 최대한 모아서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쿠란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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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게 쿠란데이 모든게 쿠란데이 제 생각은 제 생각은 말이에요 에메랄드보다 나 근데 나 박테리아를 안 가져왔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나 박테리아를 안 가져왔어 이런 멍청이가 있나 저희 박테리아 하나 남았어요 예 왜요? 그 방어권 만들었잖아요 방어블럭 몇개 만들었어요? 방어블럭 두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헐 뭐야 원래 두개있던거에 두개 더 만든거죠 네네 어떻게 해? 왜요? 그럼 우리 이제 공격 어떻게 해요? 저 도다요 양털을 아니요 돌아오지마세요 와 벽 다했다 벽 다했습니까? 나무님 수고좀 해주세요 모서리 아직 남았잖아요 네 나무 더 피가야면 양털 캐요 양털을 캐야될 것 같아요 나무 다 했습니다 아 그냥 이제는 상대방들이 좀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박테리아 좀 캐게 아 도박하지마요 이제 박테리아 구하기 쉬운 법이거든요 아 근데 캔건 진짜 대박이었겠다 와 상대팀 개멘붕이었어 저 아니요 저희는 근데 그게 벡겼잖아요 그 대신 멘틀 와우 아 맞다 멘틀 멘틀이 더 멘붕입니다 저렇게 둘이 싸워서 하나 망하면은 아니요 저희가 저러면서 한 명 멜방시키면 되죠 이득이에요 저희가 양띵님한테 이거 그 멘틀 아 멘틀 이제 남았다고 까달라고 하면 돼요 네네 잠깐 나 누구 닉네임 뭐였는데 네 여기 정글 옆에 누구 땅이에요? 거기요? 눈꽃님 땅이요 망한 짐 멜망한거에요 조심하세요 거기 모을수도 있으니까 응 아 화양금통 응? 뭐에요? 응? 아래에 지금 누가 다이아가 뭐 입은 사람이 약 있거든요 저 아 다행이네 우리팀이라 아 똑같아 갈 뻔했네 이게 굉장히 손떨리는 게임이네 핵전쟁 뭐야 더 무서워요 이게 진짜 긴장 와 아까 박테리아 캘때 와 내가 이거 못 캐면 우리팀 어떡하지 핵전쟁은 직접 미사일로 쏴서 멀리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직접 가서 해야 되니까 더 무서워요 네네 침투해야 돼서 더 무서워요 방어도 직접 자기가 해야되니까 가서 앞까지 저 이거 벽에 이끼끼놀 좀 쓸게요 네 막 쓰세요 그냥 막 쓰세요 그 모서리는 아 이따가 무슨 뛰어내리지 마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용 연맥일까 이거 생각밖에 안되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지금 근데 렉이 별로 안 걸리네 렉이 별로 안 걸리네 렉이 안 걸려요 저거 솔직히 못 뚫어요 적어도 못 뚫으려나? 저 진짜 절대 저희 방어가 있어 그리고 저희가 밑에 방어시설 그거 밑에 돌을 그걸 해놔가지고 저게 딱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저희만 방어 열심히 하면 완벽합니다 이제 나무 필요 없죠 네 나무 저희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중간에다 설치하는 거 양털 양털 중간에 설치하는 거 할 수 있나 그 있잖아요 저희가 놓쳐가지고 저희가 막는 데가 아니라 저희 위쪽에 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쪽에다가 그거 설치하는 거 여러분 근데 저에게 진짜 개쩌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느 거에요 적 팀에다가 설치하는 건 상관없죠 그냥 벽 아니 블럭 같은 거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똑같은 블럭을 위에서 올라가서 싸운 다음에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박테리아 설치해도 공격하지 않아요? 아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몰래에서 아 그러니까 이어서 가는 거예요 완전 높게 쌓아서 이어서 가버려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아 근데 안되겠다 그냥 목격은 미소님 담당이니까 아 근데 안될 거 같아 그게 왜냐면은 땅까지 이어져 이어져야지 무조건 공격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르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 미소님 말이 뭔지 이해했다 땅까지 이겨서 까짜님 들으니까 아까 양 엄청 많은 많다는 곳 어디에요? 네? 좌표가 없는데 그냥 돌아다니세요 그냥 아 한번 공격해볼까요 이제? 미쳐진 유라님을 한번 불러볼까? 유라님 얼마나 캐셨어요? 뭔가 많이 캐셨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이 영화에 빠졌어요 죽으셨어요? 뭐요? 죽으셨어요? 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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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컨트롤 5킥 나이스 죽으신 건 아니죠? 나왔대요 나왔대요 죽었으면 뛰니깐 죽었으면 여기서 죽었으면 여기서 죽었으면 여기서 저 한번 집 갈게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삼성교전으로 왔습니다 저 두 분과 싸우네 아이 좋아 카톨님 이제 그냥 여기서 방어 계속 하시는 거 어때요? 네 여기 그냥 있으려고요 아니면 저 이거 모서리 모서리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럼 모서리 도울까요 저희도 뭐 도와주세요 그냥 아무 블럭으로 쌓고 그 위에다가 사다리랑 버튼만 하는 거 오우 씨 돌렸네 뛰어라 뛰어라 다 뛰어라 다 뛰어라요 다 뛰어라 다 뛰어라 다 뛰어라 한쪽 모서리 됐는데 돌이랑 흙으로 벗는데 아까 저기 삼성님 딱 켜는데 예 삼성님 땅에 악션에 삼성님한테 도와드린다 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은 걸렸네 굴아죠 굴아 굴아 네 굴아인건 아는데 삼성님이 알아서 괜찮아요 저희 저희도로와도 못하니까 일단 자만은 하지 말고 계속 막죠 당연히 사막 한번 돌아볼까 양털 양털 위주로 찾아주세요 사막엔 양이 없죠 아 저도 양털 좀 구할게요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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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켓을 털래 여기 남아있다 아 다크에 나가서 눈덩이 좀 캐오고 싶다 네 눈덩이 눈덩이 어 지금 기지에 진우님이랑 저랑 카타님밖에 없나 기지에 눈 있어요 그거 작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삽으로 네 음 그럼 이거 제가 작업할까요 지금 네 사막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막에서 어딜가 없죠 사막에서는 없어요 양털 우아 왓 왓 왓 양털 위주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접속 절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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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에도 이득 하면 개이득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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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다 간다 간다 진지다 시키키키키키키키匪 저 지금 다이아 30개 있는데 이거 바꿀까요 에메랄드로 어 양띵님한테 전화 걸고 올게요 여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양띵님 네 미소님 삼성님의 벽을 깠는데요 몇, 몇 개나요? 일단 한 벽을 깼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계속 공격을 가가지고 예 지금 다 깨고 있어요 삼성님 쪽을 보이시죠? 예 어디요? 아니 저희 지금 예 저희 애들 지금 계속 거기서 알짱알짱다면서 한 명씩 죽이고 있는데 안 보이시나요? 아 저희 삼성님 모든 벽 그냥 다 깐 거 같거든요 대부분 아 그러세요 양띵님 멘틀 준비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아 저희가 멘틀로 설치만 하면은 저쪽 없어지는 건가요? 네 끝나죠 그냥 바로 끝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하이 친구 하이 친구 굿 헛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받습니다 잘 받습니다 저희 제가 방금 옵시디언 상의를 뺏었거든요 아우 오오 아까 명장려 찍을 거고 했어 아 나 좀 잘하는 거 같다 마크 진짜 나는 야비하게 잘하는 거 같아요 잘하세요 잘하세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암 맞습니다 양띵님 기반함 확실히 있으신 건가? 없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벽 깐 것만으로도 이득이니까 뭐 일단 저희 좀 있으면 기반함 나올 거 같거든요 어 이 사람 누구야? 후추네 아 궁전하면 안 되겠네 유라님이 제일 잘하는데 땅 캐는 거? 가지고 계셔서 유라님 유라님이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어디 땅 캐는 거? 뭔가 유라님 전문이세요 유라님 광부였어 그러니까 진작 광부를 보낸 걸 광부를 더 잘 아세요 직업이 그냥 있던데 뭐? 직업이 그냥 시너지가 있네 시너지가 있네 타타님 어디예요? 저 양털 구하는 거예요 아 오시는 김에 아 잠시만 이거 저희 다이아도끼 만들 수 있는데 네 누가 하나 나무케서 저 모서리 나문분 채야 될 거 같은데 나무케 갈게요 네 저는 지금 못가요 죄송한데 나무케 빨리 캐서 양털 한 세트 그러면 우리 밀 많죠 많지 않아요? 밀요? 밀 캐면 돼요 살아있던데 아 근데 유라님은 땅 캐는 게 더 어울리는 거 같애 땅으로 갔으면 알겠네요 진짜로 이거 거짓말이야 양이다 어 또 아이스 양굿 양털 한 세트 됐고요 와우 양 개많아 놀자 cell 하하 혹은 와 포도가 이렇게 꿀맛이다니 지금 저 계속 봐주고 계세요 그 나무 많이 캐주 Sunday 개추pes 나무 개가 깨요 나 jeg 아니 그 양털 양 잡으려다가 공기 많이 잡으세요. 저게 뭐지? 기반함을 태워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근데 용암 이거 맞기 개쉽도 같지 않아요? 이거 그냥 그거 제트팩으로 올라가서 뿌리면 시도하는 거 자체가 그냥 이득이라 그냥 이득이라 뭐 그냥 패기로 딱 보여주고 오는 거야. 어머 근데 내가 맞았어요 용암 이런 저 지금 방송에 살짝 봤거든요. 어 양띵님 양띵님 어디요? 1번이랑 2번 사이 양띵님 1번이랑 2번 사이 이쪽인데? 어 여기 여기 어디? 4번 램브님 4번 우린데? 아니 아니 저희 4번 땅에 왔어요. 어 그래요? 양띵님이? 아니 양띵님 국가 사람이 그래요? 네 네 저기 저기 지금 라무님 2번 땅 잠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이요? 갑니다. 뭐야 냄주 쳤어. 아 에이 용암 뿌리면 안 된다는데요? 왜 안 돼? 어? 왜 안 되는 법이 아니 중앙에만 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 중앙에 뿌리는데? 기지에 아 일단 더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저기 나무도 없는데? 안타게 하면 되잖아요. 왜 저 나무가 없는데 이쪽에? 나무 없다고 여쭤보세요 안타게 중앙쪽에만 어 안타면 되잖아요. 아 근데 또 하면은 안오게 또 금방 그 채팅 치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기 여쭈기 창고가 어 여기 램브님 어 모서리 다 있어요. 어디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시는데요? 맞담 어디요? 여기 있어요. 어디요? 여기 가운데에 누구 날아다녀요. 그래요? 갈까요? 어디? 아니 아니 다시 가심 다시 가심 왜 나 안보여요? 형도님 말을 하실 때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말해주세요. 하하하하 놀라는 것 때문에 안 들려요. 자 아래쪽에서 볼게요. 유아님 혹시 지금 에메랄드 몇 개 있어요? 55개 있네? 우리 에메랄드 4개 더 있어야 되거든요? 4개 더 못 먹어서? 아래쪽에서 돌고 있을게요. 에메랄드 4개 더 에메랄드 4개 더 에메랄드 4개 더 구해보실 분 찾습니다. 저요 저요 오케이 모서리로 다 모서리는 다 하긴 했어요. 그 밤블럭이랑 그냥 조약돌블럭이랑 섞어서 했어요. 이제 그 카타님이 나무만 깨우신 거 그러면 전 다시 한 번 쓰레기 짓을 양띵님 쪽으로 가는 걸로 해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어떤 걸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 아까 그 선행님 땅에서 했던 짓 음 여기서 타서 계속 그런 가는 거 네 아 깜짝이야 미소 미소님 보고 놀랬어 나무 얼마나 구해야돼요? 많이 구하면 좋을 거 같아요. 많이 많이 지금 저희 가죽 많지 않아요? 가죽 많아요. 그럼 케이프 몇 개 더 만들어서 케이프 많던데요 창고에 다섯 개인가? 아 그래요? 나 입을래요 입으세요 입으세요 무서워 아까부터 떨어지면서 죽어 계속 아 석탄 가져올걸 용암이 안 된다는 거 나 진짜 처음 들어갖고 당황했네 매우 저희도 당황했어요 저희도 당황했어요 분명히 벽 벽에 나무하신 분 피해가면은 양띵님이 뭐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로 하기로 가운데로 하기로 네 한 건데 아쉽네 케이프 거기 비밀창고 있나요? 예 비밀창고 아 비밀창고 오 에메랄드 55개 네네 비밀창고 그쵸 다섯 개만 더 구하면 돼요 에메랄드 55개 와우 우와 감동먹을거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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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토치검은거 아쉽지만 진짜 개꿀이에요 양 너무 많아서 좋다 미개발 어딘데 어딘데 익스트림휠 어 미개발 익스트림휠 발견됐다고요? 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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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발 근데 우리 해외속게임 다 썼죠 아예 이제 이제 없는거죠 있던데 창고에 아 그래요 어 그거 딱 그러면 홍전님이 가져갔으면 대박인데 지금 뭐지 지금 뭐냐 그 지옥가셔서 가셔서 레벨 몇 분 아 한분 하셔도 괜찮을지 않을까 아 내가 진짜 너 진짜 고맙다 아 오늘 여성분들이 수고를 엄청 하시네 캐리하시네 캐리 메기님 메기님도 캐리하시네 메기님 가능하시면 상자 터시는것도 근데 지금 우리가 털 수 없을걸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그 비어있는 틈이 아 지금 다 이거 막아놨네 근데 지금 미소님 대단한게 저거 제트팩 없이 지금 저러고 다니시는거 흐흫흐흫 아 소름 이게 바로 끈질김이죠 인내심 와 저긴 무슨 인생게임하네 농사 하핳 하핳 농사 장애인이네 와 농사 저거 뭐야 인생게임하면 안돼 어 2초 4번에 봤어요 봤어요 4번에 누구있어요 4번에 누구있어요 주황색이요 주황색인데 양띵님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 너무 안되겠다 렘부님 그분이 계속 따라다닐게요 그러면 저는 지금 아마 견적쬐는거 같은데 지금 1번쪽에 계시거든요 지금 저 벽보고 지리고 갈거에요 렘조쳤어요 지금 계속 견적쬐는거 같아요 한번에 쳐들어올려고 뭐 뭐 준비해야될지 아 들켰다 아 큰일났네 아 큰일났네 아 큰일났네 와 저 미소님 뭐야 저거 비켰어 에이 비켰어 칵토리님 하하하 다이아칼셈임 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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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다 뺀다 다 뺀다 빼고있어요 저 팀 아싸 날카로움 밀카로드 나잇 털 다 빼요 아예 그쪽 팀 아니 누구 눈밖에 안하여 계속 와서 견적쬐고 가세요 누구요 렘조치고 양띵입니다.